안녕하세요 고수양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 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전 모양의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모양이죠 100이 1로 붙여 가지고 백은 아 3점은 죽었지만은 이 돌이라고도 살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렇게 뻗어서 예 3점은 잡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의 생각이죠 이 기초분이나 초급 분들은 뭐 이렇게 잡고서 살려줄 것입니다 자 이참에 이런 수를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는 귀에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요런 젖히는 수가 통합니다 그럼 백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쭈 이거 뭐야 단수 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겠냐 가만히 이어주면 됩니다 백이 둘 것이 없어요 이건 선수에도 그렇죠 못살아요 다시요 붙였다 할 때 이렇게 젖힙니다 잡는게 아니구요 여기서 백이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단수밖에 가만히 이어주면은 양자충이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젖히는 수 이런 젖히는 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조 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